안녕하세요 저는 끌리들이 있는 마크라메 작업실과 국제 모덤 마크라메 연구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변지라고 합니다 마크라메의 어원은 아랍어로 외듭실 레이스라고 하는데요 문 앞에 거는 발이나 화분거리로 이용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인드글라스 공방 부쿠라틱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 나만희입니다 세상에서 같은 유리가 잘 없어요 이 유리들이 그 마블링이 엄청나게 느껴져요 EPG 캔들 공방 루에르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희라고 합니다 제가 영감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브이로그 그분들의 감각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영감을 떠오르는 편이고 새로운 디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